외국인 며느리 디퉁의 인간극장 지금 시작됩니다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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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만만의 30번째 하고 있냐 또 왜 그려 아니 시엄마가 지금 와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시키는데 와서 좀 도와줄라 아니 잠깐만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응? 뭐? 그냥 하인이다 생각하고 아휴 진짜 아휴 스트레스 받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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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진짜 아휴 시원해 아이고 하나님 여기 사람 같지도 않은 좀비 새끼 하나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아 몰랐구요? 오케이 왜 때려? 좀비는 헤드샷이야 계속 맞아야돼 일로와 일로 죽을텐데 아이고 여기가 멘트갑니다 아이고 와 대박이거 봐 멘트도 받아놔 아휴 시엄마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찾기 진짜 힘든데 야 나는 쉽던데 근데 딱 맞게 세게 찾아오셨다 대박이다 잠깐 잠깐 무슨 소리야 뭐가 딱 맞아 네? 하나는 우리 아들꺼고 나는 등이 딱딱하면 못 누우니까 두개는 내꺼야 니꺼 이제 찾아 아니 그냥 저도 하나 할래요 야 나는 푹신푹신해야 누울 수 있어 아휴 정말 아이고 하나님 여기 푹신푹신한거만 찾는 푹신할매 하나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푹신? 뭐라구요? 유통기한 지난건 올리지 말라구요? 오케이 시엄마 축하해요 사셨어요 제거 제거 민몸 보이지마 너도 어? 야 매트가 뭐 별거라고 나를 하늘에 올릴 생각이 나고 말이여 아 시엄마 솔직히 맨날 남편이만 벌써 뜨고 저는 세컨이잖아요 뭐야 뭐라그러냐? 어? 아 저는 맨날 세컨이잖아요 아휴 그만좀 형 니가 한마디 해라 안그래도 아버지 첩인디 자꾸 세컨세컨거리면 기분 좋겄어? 아니 초강지철하고 뻑이는거구요 진짜 어머니 니가 뻑이야 어? 봐봐 손꼴 아니 이래도 돼요? 시엄마 손꼴 나만 봤네 아주 욕을 부른다 욕을 불러 아주 네 시엄마 첩이었어요? 야 첩이면 어떻고 본첩은 어때 누가 가장 사랑받았냐가 제일 중요한거야 걔 중에 내가 느그 시엔비한테 사랑 제일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 그 경치 좋은데 그냥 물 절절절 시내물 오는데 거기다 집을 지어준거 아뇨 아하 그래서 첩첩단중에 집을 지어줬구나 응용 바로 해버리네 왜요? 첩첩단중 맞잖아요 내가 들렸나? 야! 첩첩하지마 왜요 첩첩 첩첩! 첩첩하지마 시엄마도 응용 좋네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형민아 나 그냥 살 이유가 없다 어? 나 이런 대접 받을거면 그냥 먼저 가버릴라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왜 그래요 똥 어? 야 야 나 눈 감을 때 눈 감더라도 나의 영원한 우상 우리 나훈아 오라버니 콘서트 직접 보고 죽는게 소원이여 아이고 시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죽는다는 소리 좀 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속상해 돼가 죽겠어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니 농담이여 됐어요 아니 농담이라고 됐어요 농담이야 됐어요 소코라 됐어요 소코라 됐어요 소코라 됐어요 소코라 됐어요 소코라 세리 손 한 번 잡아줘 있어 올라가게 야 네 아주 애쓰네 나 보낼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써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그러면 형민아 나 바꿀란다 뭐가 왜 바꿀란다 나 마우리 쪽 공연 보고 죽는게 소원이다 아니 그건 너무 안 될지 안 될지 안 될지 나 오래 살 수 있지 안 될지 그거는 마우리죠 빠설라꼬 썰라꼬 갈사람 있으니 올라가요 현바닥이나 닦어 현바닥이나 닦어 아주 그냥 애쓴다 애써 열 받아 죽겠어 아주 그냥 아유 그만하고 여기 뭐 요 매점에서 맛있는 거 좀 먹읍시다 아유 맛있는 거 먹어요 마우리 쪽 씨 넣으세요 마우리 쪽 씨 넣으세요 아이고 아유 우리 그 계란 세 개랑 뭐 귤이랑 뭐 식혜 세 개랑 하자랑 넉넉히 줘봐요 아이고 아유 감사해요 아유 맛있겠다 아유 아유 팔찌 대주세요 팔찌 야 찍어라 네? 찍어 아니 저번에도 제 걸로 찍었잖아요 이번에 시험만 걸로 아세요 저번에도 네 걸로 찍었으니까 이번에도 네 걸로 찍으세요 아니 맨날 저 걸로 찍어요 야 나는 돈이 없어 저번에 몸이 허해가지고 보약 내 돈으로 지어 먹었잖아 그때 다 썼어 네 걸로 좀 찍어 아유 네 돈이 돼 여기요 가음 진짜 맨날 내가 나도 돈 없는데 야 너가 양심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다른 집 매네리들은 다 지들 돈으로 시헤미 보약을 지어줘요 난 내 돈으로 지었잖아 니가 언제 내 건강 생각해서 뭐 챙겨준 거 있어? 시험만 싸우네요 시험만 건강 챙겨주려고 제가 매일 아침에 녹즙 갈아줬잖아요 그려 고맙다 누가 케일 대신 고수 갈아 넣으래 누가 고수 갈아 넣으래 어? 나도 내가 그걸 먹고 최근에 김용감이랑 키스할 일이 생겼는데 입으로 머리 감았냐고 하더라 아시 시험만 키스도 해요? 해? 아이 그 추잡할 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마시는 거 먹어야 빨리 올라올라올라 아유 그게 왜 추잡해 내 사랑이 왜 추잡해 아유 내 사랑해 김용감님 아유 야 야 그리고 요런 찜질방에서 오면은 네 계란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 근데요? 계란을 일단 요렇게 먹어요 아! 자 우리 아들 거 반숙이 가벼 자 니 통이 것도 주께요 아 시험만 너무 아파요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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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험만은 맥반석 계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삶은 계란 가져와줘요 아 집에서 직접 가져온 거야 아유 많이도 삶았네 많이도 삶아서 시험말도 아냐 어디서 시작 부러요 아 네? 너 이거 날개란이지? 아 아니에요 야 내가 너를 모르냐? 영악한 거 사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날개란 아니에요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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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요 날개란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이중에 날개란 있을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분명히 있어봐 기다려봐 아악 어 이거 봐 이거 아악 찾았다 하하하하 이거 봐 있잖아 하하하하 니엄마 결국 찾았네요 제가 졌어요 하하하하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 여기 시험미 머리로 목 탁치게 만든 며느리 하나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아유 무슨 기라뇨 씨엄마 뭐라고요? 쟤 엇보라고요? 하하하하